오늘은 6월 15일 수요일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힘받으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식구독 스위치 지금이 4시 21분 입니다 목포 목갈치 지금 요거는 냉동원 같아요 4만원 한짝이 4만원 큰겁니다 남상자 요거는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목포참조기에는 소분을 해 놓고 있어요 4만원짜리 이렇게 소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13만원 이렇게 나가는거 같은데 요거 큰거는 13만원짜리에요? 예 이렇게 나가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13 나로수산입니다 뭐에요? 병어 6만8천원 15,000원 요거 다음에 국변자리? 3만원 3만원 그 다음에 요 생대구? 예 4만원 그 다음에 요 혁당고등화? 3만? 3만원이요 3만원 1000원은 얼마에요? 2만5천원 그렇구나 그 다음에 저쪽에 정갱이는요? 2만5천원 정갱이가 좋습니다 2만5천원 이거 횟감되는걸로 나온거에요? 횟감라고 하면 될지는 모르는데 횟감로 나오게 양호하지 않다 사장님도 이렇게 솔직하십니다 이런거 물어보고 사세요 황돔 이거는요? 어제 5천원 했는데 오늘은 5천원 아 그 다음에 요거 18,000원 20,000원? 네 이것은 2만3천원 저것은 물좀 좋은건 2만3천원 그 다음에 조금 선도가 그거보다 낮은거는 1만3천원? 네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 그렇습니다 민허 말씀하신거에요? 밀소 2만3천원짜리 이렇게 선도 좋은거 민허가 철이 오면서 계속 시세가 좀 높은 편이에요 아직도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게 지금 정확하게 10.7, 10.4 이랬네요? 여기서 지금 3마리 갖다 놨는데 얼음재였어요 이게 참치에요 여름이기 때문에 뭐 이거 보이옥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11,000원짜리 키로에 참치 요즘에 참치가 좀 나오네요 영남아 이게 예 아이고 멸치 뭐 이제 오늘꺼에요? 오늘꺼야 근데 얼음이 녹아서 이렇구나 제주도꺼데 내가 어제 그저께 못나오셨잖아 근데 내가 재고도 아니고 오늘꺼데 얼음이 녹아서 그런거에요 1만원 5킬로짜리가 1만원이에요 엄청 짠거에요 아니 자세히 보니까 괜찮네 얼음이 녹아서 그러네 어제 이제 우리 뭐 단골들이 왔다 갔나보더라고 멸치장에 왔는데 내가 몸이 안좋아서 못나왔었거든 어제 올해부터 못나오셨잖아 근데 1만원씩인데 엄청 괜찮네요 예 이거 좋네요 아니 지금 자세히 보니까 괜찮네요 얼음이 녹아서 그랬지 예 이건 350담아 350담아 예 이건 6만원 6만원 이 갈치 이건 300담아 300담아 300g이라는 겁니다 한 마리 예 요거는 3만5천원 3만5천원 예 물건도 씨알도 청소 괜찮네요 좋네요 100조기 내가 나루도 패니까 아시죠 예 100조기 15,000원 15,000원 샤브장어 15,000원 15,000원인데 내가 이게 후까시가 섞였어요 예 생물하고 후까시 양 예 생물인 줄 알고 있었는데 후까시랑 섞여가지고 약간 저기 재고성 이라는 거 말씀 될까요 그게 아니라 냉동 그거를 후까시라고 그러네 냉동 녹인 거 후까시라고 그러시네 이런 건데 이게 섞인 게 섞였더라고 예 예 오늘 몇 개 만원이에요 자 골뱅이 씨앗 크죠 예 오늘 이 골뱅이 맛있는 골뱅이 노란골뱅이 네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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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골뱅이 오늘 싸네요 좋아요 아구가 토실토실해 담도 좋고 15,000원 15,000원 말이당입니다 요거는 주문한 거 아 주문한 거 제가 오늘 장사를 안 하려다가 물건이 싸다 보니까 내가 한 개 두 개 구입 한 가지 두 가지를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물건이 엄청 많아졌어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어 요거 다 맞춘 요거 다 맞춘 요거는 평상시에 만회 가시라고 해서 예 회사가 틀려야 아 예예 이게 평상시에 4만원 4만 5천원 5만원 오늘 3만원 아 제가 몇 마리씩 나가긴 했어도 먹는 데는 단계가 없어요 냄새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예 3만원 이거는 진짜 추천하는 거예요 아 그냥 오징어도 이거는 주문한 거 아 똑같은 거고 이건 뭐예요 얼굴이 나면 아 주문한 거 아 그렇구나 주문한 거는 그냥 뭐 제가 안해주고 그냥 싼 거만 오늘 3만원짜리면 괜찮네요 3만원 이게 보기보다 살이 두툼하다는 거야 예 그러네요 두툼하다는 말씀이네 3만원 사장님 사장님 여자화장실 앞에 요거 가리비 요거는 일본산 원래 가리비라 그러는 건데 요거 얼마예요 만천원 만천원 요거 전복은요 3만3천원 3만3천원 요거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키로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횟감 꼴뚜기라고 횟감은 안 되고 이제 꼴뚜기 요거 나온 거죠 대체 여기서 이렇게 솔직하게 사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고 이런 거 여쭤보시면 됩니다 요거 낙지 요거는 얼마예요 2만원 2만원 살아있는 거 한 봉지시거든요 1마리 1만원씩 저거 몇마리예요 10마리 5마리 요거 갑자기 모시조개 요거는 얼마예요 개조개 개조개 어제 누가 그러는데 까는 거 빨거스름한 거 그게 그거 같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죠 네 저건 바지락이죠 저쪽에 있는 거 저거 보이는 거 저건 바지락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칠개 요런 거 예 여기 여기 횟감으로 나온 게 여기 있네요 요거 횟감이 되는 꼴뚜기 요건 얼마예요 지금 8,000원 8,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예요 바지락 하나에 4,400원 도로케 조금씩 소분되놨던가 멍게는 멍게용은 얼마예요 38,000원 38,000원 그 다음에 소라 한두개만 이렇게 할게요 소라 여기 65,000원 10kg 6,000원 10kg 65,000원 굵은 건 얼마예요 95,000원 95,000원 소라는 굵기 따라 여기 다름이 나와요 피조개 꼬막 꼬막 꼬막은 3만원 3만원 그 다음에 요거 북산 생압 북산 생압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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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사장님 계속 아니 계량조개라는 거는 그냥 여기 생소하다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C9 밑에 초일술산입니다 여기 항상 갈치 전문점이에요 갈치는 시세가 근데 좋네요 지금은 제가 구경하는 겁니다 이게 긁고 좋아가지고 7.5 이렇게 중량이 5.4 아, 이 자체가 5.4kg 같네요 4마리 4마리가 5.4kg 7.5kg 오래 돼있냐 지금 이건 얼마나 가는 거예요? 마리에? 이건 마리에 파시는 건가? 예 예 아, 이거네 5.4kg 저는 전작에 요거는 18만원 18만원이에요 4마리에 5.4kg인데 18만원 예 아, 요건 15만원짜리 예 여기에서부터는 얼마에요? 5kg 23만원 23만원 상자에 그렸습니다 23만원 여기 이 갈채 요거는 사이즈마다 가요차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은갈채 요런건 얼마 차려요? 그럼 26만원 26만원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어제부터 있던 갑오징어인데 요거는 좀 더 있고 오늘 요 병어가 종교에 나와있나요? 병어가 병어 종교하고 아, 요거 이름을 모르겠네요 요거 자체가 그 다음에 키문어새끼 그 다음에 오징어 선조종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라고 이름이 있을건지 한번 물어봐야되겠네요 병어가 좋네요 여기 8,000원마리 키로에 이 딱돔이라고 그러네 딱돔 여기 맛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병어가 14마리 16마리 14마리 14마리 아 이게 16마리 16마리 18,000원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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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정도 1뼘이 채 안되는데 지내된 꼬리까지 여기 비싼거에요 1마리에 3만원꼬리 금탭니다 여기 여기 하도 여름 되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까지 해놨습니다 소통입니다 여기 간제민 뭐 변화 있을까요? 없죠 15,000원씩 그 다음에 어 아구가 안보입니다 보이네요 키로에 5,000원 아구 그 다음에 생대구 4마리 4만원 4마리 4만원 요건 고등어 요건 큰데 요건 2만원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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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원이면 자감보다 싼거야 굉장히 좋은데 이게 사각감 사각장이고, 이거 핵감이죠? 근데 사각장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바핵감 아, 사바핵감. 그만큼 좋다는 거구나. 사바핵감 보나마 돌덩이죠 아우, 이거 좋다. 20,000원이네 왜냐면 시세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좋은 시세네요 이건 얼마에요? 골덩이? 골덩이요? 골덩이요? 골덩이요는 28,000원 28,000원 아, 그렇구나 예 이건 말고 비싼 건 아니죠? 비싼 건 아니죠? 예 가부징어 굉장히 굵네요. 마늘머리 그 다음에 여기 병어들에 많이 잘 갖다 놓으셨네요 병어 이건 얼마인지? 그냥 말씀만 해 주실 수 있나요? 병어 7,000원씩 말이에요 7,000원, 오, 굉장히 좋네요 여기 피문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뭐 7,000원 오, 7,000원이라도 나오고 시마아지도 이렇게 꺼내는 게 있네요 시마아지 이 시마아지는 얼마에요? 7회에 13,000원 시마아지 예, 이건 바로 나온 거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C6번 밑에 지금 이 기절 낙지 요금 얼마 아, 23,000원이에요? 23,000원 예, 이게 2kg가 많이 나간 거에요? 2kg 정도 넘게 아, 그리고 여기 반응이 있네 나는 반응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갈치 적은 얼마짜리에요? 아, 갈치 적은? 35,000원 35,000원 아, 10마리짜리 같네요 요 작은 건 얼마에요? 그거는 머갈치랑 예 요건 12만원이에요 12만원 요건 12만원, 13만원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거 청아 요건 얼마에요? 요건 이제 좀 구이용이네요 6,000원 이면수는요? 아, 15,000원 15,000원 아, 15,000원 네 검춘아 오, 살이 좋아 병호, 핵단병호는 있는데 25,000원 상자에요 네 말이 좀 많은 거 같든 아니요? 많아요 어 집에 가서 썰어 먹기는 요런 게 나을 거 같네요 25,000원 그 다음에 참조기 요거는 참조기는 48,000원이고 요 문어다리 요건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 저쪽에 가구징어가 괜찮아 보이네요 저건 얼마에요? 가구징어 5만원 지나가겠습니다 예 여기 아, 여기 뭐 핵단병호는 5만원이에요 5만원 굴레 6마리 5만원 만원권 그래도 되네요 민어 요건 어떻게 팔아요? 48,000원 입니다 세류 31번 지금 지금 여기 요건 얼마에요? 참 요거부터 한 마리가 18,000원 18,000원 머리 좀 구이고 보이네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6,000원 네 근데 어제 이 영상 보고 누가 참조기 8,000원에 나는 사갔다 이래야 하는데 이건 백족이잖아 이거 사갔다 이거 8,000원? 아니요 8,000원 팔고 지금 벌금 앞에 그냥 여기 요거 7개는 얼마에요? 13,000원 오늘요 13,000원 아 그러네 아 이게 진짜 왔다갔다 하네요 네 그 다음에 민어 요런건 얼마가요? 키로에 11,000원이요 11,000원 요 병어는요? 한 마리 8,000원 한 마리 8,000원 오징어 25마리 오징어 25마리 18,000원 18,000원 그 다음에 요건요 생대구 요것도 18,000원이요 요것도 8,000원 머리 병어인데 네 이게 횟감은 세요 네 백족이는요 백족이 45,000원이요 45,000원이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복이에요? 까치복 아 이 까치복 아 키로에 황석어가 지금 45,000원 45,000원이요 안보이더니 나왔네 요것도 양이 15,000원 양땜에 그런거네 이게 다 긁은거 요런거 조금씩은 안팔죠 황석어 까치복 이거는 15,000원 어? 건복이라고 저거 같은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이게지 아 요거 까치복 요거는 까치복 이거는 건복 건복 이거 지금 이거 얼마에요? 5,000원이요 키로에 5,000원 그 다음에 한치 아 이거 한치 요건 한치는 지금 20만원이요 20만원 그 다음에 요건 꼴뚝이 요건 햇삼이 된거네 계속 되는 6,000원 예 예 그 다음에 오징어 오징어 20마리 25,000원 20마리 25,000원 요거는 짬뽕이 된거고 2만원 그 다음에 물가자면요 6,000원 6,000원 예 요건 조금 처분하는건 얼마에요? 예 10마리가 한 마리가 2,500원 2,500원 예 2,500원 예 50마리요 뭐깔치 저 2,500원이란게 키로야 그렇다는거죠 마리에 마리에 2,500원 20마리에 2,500원 예 지금 9마리야 지금 요건 얼마짜리에요? 50마리 9마리요 50만원 9마리 요거 하나만 예 오늘 25마리가 3만원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도경입니다 도경인데 오늘은 어 물건들을 어 어 뭐 좋은것도 갖다 놓으셨네요 여기 경허 피문허가 좀 나은거 같아요 피문허가 요거 뭐 14km 11km 이런데 요거 있고 다음에 청허 그 다음에 갑오징어가 좀 많네요 갑오징어 여기 갑오징어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갑오징어 그 다음에 뭐 다른거는 비슷해요 지금 갑오징어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상태 좋은 금방 나온 간자미 그 다음에 요 암치 홍어 9kg짜리 있고 그 다음에 좀 요거 삭았다 그래야되나요 요거가 있네요 홍어 뭐 이렇게 원하는대로 이렇게 가능하실거 같네요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